실제로 찍는 공격의 건방큐의 마술사다 대박이다 전부 김석진 responsibilities 와 사진 너무 많아. 엄청 세세하게 올려주셨는데? 아래! 저요. 공, 비, 형. 여러분 저는 달려라 방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광고 타임이야. 하하하하 대박이다. 먹고 싶은 거 있어. 쥐나왔어. 쥐나왔어. 먹고 싶나? 우리 제이형 뭐 먹고 싶나? 쥐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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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나 우리 태형이. 먹고 싶은데. 국물만 먹어도 되겠다. 5등 국물 일찍다. 진심이다. 마지막 연수의 두 번째 코너는요. 댄스를 맞춰봐입니다. 쥐나왔어. 어?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다. 내 댄스를 맞춰봐. 하하. 아니지요. 오. 자, 이 댄스를 맞춰봐. 하하. 지구의 전쟁은 이따가 한 바퀴 도시네. 이따 이보다 한 바퀴 도시네. 한 바퀴 도시네. 진! 아이돌. 맞아 오프닝 5,6,7,8 바바바밤밤바 도구도구 그자리에 앉아요 도구도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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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또 더 치는 거 아니야? 시작 전에? 안 바퀴 더 치지 않네 어? 5, 6, 7, 8, 10 지금부터 작은 C 생각보다 잘하는데? 우와 5, 6, 7, 8, 10 빠빠빠빠빠밤 빠빠빠빠빠빠빰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빌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밹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여? 음악이 없으니까 모르겠어 진영 왜 이렇게 잘해? 이게 우리가 우리가 절박하게 외우다 보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남뚱시선으로 봤군요 아, 맞지, 맞지 절박하게 외우는거지 오케이, 갑니다 뭐야? 어이건 조금 어려운데? 어? 지민! 대인저! 설마 거기까지 갈까? 어, 쟤는 대인저인 줄 알았어. 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 여기가 도입부일 거 아니야, 도입부. 아니, 도입부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나 저거 보고 대인저인 줄 알았어. 어, 그러게. 뿡.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뭐지? 인, DNA? 와, 진짜! 와, 진짜! 뭐야! 뭐야! 아니, 뭐 팔 이렇게 하시길래. 맞나? 아, 아. 야, 이거 의외로 잘하는데? 아, 나 모르겠다. 진영이 1등이야. 야, 나 당황스러워 지금. 지금 진영이 독주야. 오, 그니까 진영은 지금 3점이야. 오케이,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성공! 온! 성공! 온! 저거 서 있는 것만 보고 있잖아? 북채 잡고 있잖아. 우연이 2품과 함께 하는 것만 보고 있잖아. 그래서 여인의 전체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니구나. 전체적인 것 보면, 본인의 전체적인 것 볼 Campus.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그니까 나 제이홉의 화려한 춤을 보고 싶은데. 아, 네. 네.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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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아. 아, 이건 너무... 이건 좋다.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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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보이셨어. I'm fine 아니었어요? 콜! 어? 어? 대효 뭐야? 뭐야? 지민! 지민! 바로만? 맞는데? 맞습니다. 와, 맞네, 진짜? 진짜? 와, 하나 맞춰서 다행이다. 왜 이렇게 점플링 할 것 같지? 나오셔서... 어? 진! 진! 런! 원? 정답. 런? 런이에요? 진짜요? 아니, 이게 시작할 때 태형이가 나를 이렇게 샥 밀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와, 형! 와, 대박이다. 형, 안무 능력 뭐야? 좋네. 저 춤추는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야. 춤추는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야. 와... 진짜... 진짜... 저 동작은 내가 연습했을 때 나왔던 동작인데... 나는 이미 이 저분과 정신적 교류를 했어. 형, 이거. 오케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국! 어? 정국! 제앤! 핏담눈물! 아, 이건 너무 핏담눈물이잖아. 핏담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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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원, 투, 쓰리 내 핏담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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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맞추자, 하나 맞추자. 어? 달려나가시고 치민! 아, 아닙니다. 아니지, 뭐... 천국! 천국! 버터플라이 아... 아... 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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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럽! 페이크럽! 아, 페이크럽! 제2장 이 시스템 앉아있으시고 앉아있으시고 치민! 봄날 봄날 와, 맞췄다. 겁날이 저런 게 있어? 네.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 이건 지민이랑 잘 맞췄네. 아, 이거 센터가 유리하네. 와, 하나 맞춰서 다행이다. 이게 뭐야? 진! 상남자. 성공, 성공! 어? 진짜 상남자다. 상남자. 상남자. 와, 돼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돼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근데 이건 뭐야? 태형이랑 이렇게 하지 않냐? 약간 이렇게 하지 않냐? 준비할 수가 있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와, 이거 너무 진영. 지금 다섯 문제 맞췄어. 성공. 제이 형. 앙팡맨? 앙팡맨? 네. 뭔지 모르니까 어디가 있는지 몰라. B. B.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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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태형아 맞춰라. 아니, 뭔데? 이건 좋다, 성공. 아니, 뭔데? 뭘 줬는데? 뭘 줬는데? 불타오르네. 아, 불타오르네. 아, 불타오르네. 호비 형 하나도 못 맞췄죠? 하나 맞췄어. 나 하나도 못 맞췄어. 나도 하나 맞췄어. 나도 두 개 맞췄나? 호박. 뭔가 하라고. 마음이 많이 아픈데? 마지막 문제입니다. 맞은 문제인지 내가 맞출 것 같긴 해. 자, 1, 2, 3. 어? 뭐야? 뭔가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와, 설마? 지민. 세렌디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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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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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곡 홍보 아니지? 정국, 정국. 정국. 대인저. 네. 이분은 그래도 좀 하신 것 같은데, 동작을. 줄렁기를 한다고? 줄렁기를 한다고? 정국. 어? 너 이거. 정국. 아, DNA. 네. 아니야, DNA 아니야. 이거 뭐지? 줄렁기 같이 뛰는 거? 점프인가? 방팡맨? 방팡맨? 아, 진. 설마? 설마? 고민 보다고. 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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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진짜 열심히 했다고 하자. 안구의 열정을 가지란 말이야. 으잉? 와, 충악. 안구의 열정을 가지란 말이야. 와, 충진 충악.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사실 호비 형은. 사실 호비 형은 팀장인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팀장님. 잘해라. 잘해라, 프로. 팀장님. 팀장님. 이제 진영이다. 텍스. 텍스. 아, 약간 막 무릎을 얹고 뭐. 아니, 아니. 가사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국입니다. 좌우로 나를 양팔 벌려서 각도 45도 꺾어가지고 웨이브 뭐 이런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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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건 약간 상상력 테스트네, 상상력 테스트. 아, 여기서 너 못하면 큰일 난다. 자리에 서서 다리를 어깨넓이보다 더 벌린 후 웨이브를 한다. 다리에 서서 다리를 어깨넓이보다 더 벌린 후 웨이브를 한다. 다리에 서서 다리를 어깨넓이보다 더 벌린 후 웨이브를 한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뭘까, 이게. 어? 어? 아랫. 페이크로브. 페이크로브. 제이홉. 제이홉. 작은 것들을 위한 씨. 하이 서팬.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와이크로브. 와이크로브. 웨이브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콩콩콩 공모?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오디오? 그대로 해봐요 자리를 다리를 벌리고 웨이브 를 한 다음에 콩콩콩이 뭐야 콩콩콩이 뭐야 웨이브가 뭐야 와와와와와 러브 잇따스 트렁가 와와와와와와와 처음에 다 해봐야 되는거 아니야? 모든게 구매하셔도 돼 아 정보, 정보, 정보 Listen Mama Baby 나는 전혀 이거다! 이뻐네! 세월 똥대 대박이다 세월 똥대 세월 똥대 세월 똥대 2.8% 2.8% Listen Mama T. 왜 봐라? 저는요? 그럼 아예 못 맞춘 거야? 이런 제목이 다가 아닌 것 같아 이거 첫 파트에는 절대 못 맞춘다 처음에는 오케이 이런 느낌이지? 오케이 알겠어요 이건 서 있어야 했는데 이거 앉을 수가 없다 Let's get it 옆으로 비스듬히 선 뒤 손바닥과 얼굴을 마주 본 상태로 팔은 위아래로 다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온다 옆으로 비스듬히 선 뒤 손바닥과 얼굴을 마주 본 상태 팔 위아래로 조금씩 2.2% 장르 잠시만요 아래 불타오르네 인트로 정답 정답 FIRE 뚱뚱 뚱뚱 와 진짜? 와 진짜? 1.2% 3.2% 4.2% 3.4% 5.3% 5.4% 와 3점이야? 와 이걸 맞추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공인 줄 알았어 다이너마이트 디스코 오블로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ying 아니 나는 손바다가 얼굴을 마지막 상태로 옷까지만 입고 이거 하고 있었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페이크 롬인 줄 알았어 나도 페이크 롬 자 세번째 문제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좀 왼발을 앞으로 내밀며 오른발을 당겨오고 손은 우킷을 잡고 닥쳐준다 왼발을 앞으로 내밀며 오른발을 당겨오고 우킷은 뭐야 오른발을 당겨오고 우킷은 뭐야 지 cause I'm in that tonight 왼발을 앞으로 당겨오고 다이너마이트 정상정상 보여주세요 아 이거 맞았네 아 맞았네 와 지 아 어렵네 생각보다 와 지니야 잘하네 오늘 오늘 안무 쪽으로는 그냥 지니야 지금 날라다니고 있어 지니야 미쳤네 안무 능력이 대단하네 아냐 이거 지니야 자리가 좋은 것 같아 자리 바꾸자 네 기운을 받게? 지니야 기운을 받아야 되겠어 괜찮아 괜찮아 내 춤으로 내 기운을 받은 적은 처음인데 이거 자 갑시다 레전드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양 팔을 엇갈리도록 위아래로 들었다 내리고 얼굴 앞에서 크로스로 모아 내린다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양쪽 팔을 엇갈리도록 위아래로 흔들었다 내리고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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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팡맨? 땡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양쪽 팔을 엇갈리도록 위아래로 들었다 그리고 얼굴 앞에서 크로스로 모아 내린다 이건 이것만으로는 뭐겠는데?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들었나?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변신 변신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얘들아 이거 이거잖아 이거잖아 이거 뭐야 이거? 얼굴 앞에서 크로스로 모아 내린다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너무 이대로 아니야? 착 착 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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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자 다음 거 아직 왼쪽 팔꿈치를 리듬감 있게 아 이거 보자 다음 거 아직 왼쪽 팔꿈치를 리듬감 있게 납작하게 펴서 한 손씩 얼굴 앞에 들었다 내린다 들었다 내린다 들었다 내린다 형 형 형 이렇게 툭 올린 후 손바닥을 납작하게 펼쳐서 팔꿈치를 구그린 채로 양쪽 팔을 한 번씩 얼굴 앞에 들었다가 뭐지? 아 알겠다 지민 네 이거잖아요 이렇게 내리고 팔꿈치 하나씩 이렇게 청소년 체조 청소년 체조 아 더 깔리던 위아래를 들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쪽 팔은 위로 한쪽 팔은 옆으로 뻗어 미음자로 한쪽 팔은 위로 허리를 아 이거 이거 B I need you 한쪽 팔은 위로 옆으로 허리를 그붙다 폈다 한다고? 이게 뭐야 이게 허리를 폈다 폈다 한다고 이게 뭐냐고 이게 야 이게 우리 집에 있냐 어서 오십시오 여기로 오세요 여기 뭐야 이거 진영 등골 브레이커? 다 있네 등골 브레이커가 내 노래가 됐어 내 노래가 됐어 아 어? 이게 뭔데?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아니 근데 이게 순서대로 해도 되게 이상해요 아 야 이거 있냐? 붐 아 이거 안 해준데? 일단 곡까지만 맞히시면 정답이 있네요 진 아이돌 사비 어? 어? 마이크 드랍 마이크 드랍 아니 노래 안 맞히면 되는데 말해 페이크 러브 네 진 데인저 진 에노 진 봄날 진 DNA 아 아 정국 쩔어? 아 이거는 이거잖아 아니야? 아 빰빰빰빰빰빰 이거네 딴딴 딴 아 니은 네 이거 이거 맞죠? 아 맞네 아니 니은으로 보냈다가 기억이 들어버렸어 이렇게 그랬어 아니 이게 이게 뭐인데 야 경구가 그 자리에 뭐 있나보다 그렇네 아 자리 벗고! 자리 벗고! 자리 벗고! 한 번도 넘어치는 거 아니야? 양손을 허리 쪽 높이에서 앞으로 뻗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목은 왼쪽으로 꺾어 돌려준다 양손을 허리 높이에서 앞으로 뻗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목은 왼쪽으로 꺾는다 양손을 허리 쪽 높이에서 허리 높이에서 앞으로 뻗어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목은 왼쪽으로 꺾어 우리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돼요 오른손으로 얼굴 근처를 쓸어넘기며 몸을 틀어 하늘을 바라 이게 모르겠어요. 허리 높이에서 이건 알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운데? 얼굴을 틀어넘기며 몸을 틀어 하늘을 바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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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담눈물 오우 약간 접근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접근 좋았어 이게 우리 안무에 있었나? 몸을 틀어 하늘을 본다 이게 결국 이게 더 준! 다이너마이트 아닙니다 아닌 거 같아 아이콘을 퍼리스도 못 뻗으세요 못 뻗어요 자 돌리세요 돌려 아니 아니 그냥 아 같이 돌려 같이 돌려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뭔데? 야 목은 왼쪽으로 꺾고 돌려준다니까 이거야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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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드랍 라리다리 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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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리 라리다리 너무 바빠 너무 피지네 어머니 모잘라 야 자리 바꿔 죄송해요 이제 맞춘 사람 자리로 간다 자 이제 한쪽 발을 위로 찼다가 바닥을 딛고 몸을 비틀며 양파를 위로 올렸다가 팔꿈치를 꺾은 상태로 다른 높이로 내린다 한쪽 발을 위로 찼다가 바닥을 딛으며 몸을 비틀고 양파를 위로 올렸다가 팔꿈치를 꺾은 상태로 다른 높이로 내린다 다른 높이로 내린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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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발을 위로 찼다가 바닥을 딛으며 몸을 비틀고 정국 정국 페이클럽 페이클럽 너 유서 배드 너 유서 배드 와아 아아 맞네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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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모аф아 ин 모аф 모acja 아 Honey 저의 0점이야 뭐야 아니 나도 0점이야 나도 0점이야 이 점은 다 여기까지 자 조 vacuum 엄청 얻었는데 여기서 다 깎아 놓았어. 제가 조금씩 얻어가지고. 한 번 못 맞았다니까. 앞이 두 문제 다. 알았어, 알았어. 둘이 앞에서 해. 자 갑시다. 흑씨랑 흑씨가 0점이니까 컷 선계. 선계. 정답 말해 마세요. 정답 말해주세요. 쉬운가보다. 상반신을 약간 낮춘 상태에서 왼팔은 어깨보다 낮게 뻗고 왼쪽 다리를 뻗어준다. 상반신을 약간 낮춘 상태에서 왼팔은 어깨보다 낮게 뻗고 왼쪽 다리를 뻗어줍니다. 아, 잠시만요. 뻗어줍니다.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왼팔은 어깨보다 낮게 뻗고 이런 게 있어? 어, 어렵다 이거. 아, 잠시만요. 다음 거 할까요? 오케이, 다음 거 가시죠. 어깨에 그룹으로 줍니다. 어깨에 그룹으로 줍니다. 어깨에 그룹으로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와 팔과 다리를 그릇이야, 이게 뭐야? 그릇이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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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1분. 알겠다, 진짜 알겠다. 아, 우리 0점인데? 이런 거야? 아, 나 진짜 100%다. 1분. 나도 안 멈출 테니까 말 많이 들었어. 아, 정보. 아, 재협? 재협 안 돼. 네, 정보 안 돼. 아, 재협? 재협? 재협 안 돼. 오, 아이돌? 아이돌? 맞잖아. 이거 맞아, 이거.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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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른발이지 아 왼발이 펴져 있잖아 아 왼발이 펴져 있잖아 아 왼발을 뻗네 그러네 야 근데 우리 야 근데 우리 이러고 있었어 아 고맙다 아 진짜 야 이거를 어떻게 담아치냐 양팔을 접어 오른쪽 팔을 왼팔 위에 겹쳐진 상태에서 높이 점프를 한다 팔은 양팔을 접어 오른팔이 왼팔 위에 오른팔이 왼팔 위에 아래 제이홍 제이홍 온 온 파니 앤 I'm gonna 야 저 중간에 핸집을 잘하네 나는 그 왼쪽에 머리 묶은 노란색 머리가 좀 잘한 것 같긴 하거든 제 왼쪽에 두 번째로 자랐네 다시 자란다 양손을 허리 근처에 두고 허리를 살짝 굽힌 상태로 오른발을 내딛으며 몸을 90도로 다시 왼발을 내딛으며 90도로 튼다 양손을 허리 근처에 두고 살짝 굽힌 상태로 굽힌 상태로 오른발을 내딛으며 몸을 90도로 다시 왼발을 내딛으며 90도로 아랭! 진! 아! 아랭! 디오닉소스 아랭 자듯이 아닙니다 어? 아니야? 뱃쌩 이거 아닌가? 아니구나 오른발을 내딛으며 몸을 90도로 뭐라고? 이거 아니야? 아니, 이 90도가 아닌 것 같아 왼쪽으로 90도 왼발을 하면서 다시 90도 이 90도 아니야? 결정적으로 어쩔 mãEh 아랭! 노노드림 레나 네? 맞다 진짜 가지고 그러면 아니,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거 단무차 준비ructor 양손을 주먹 쥐고 아래로 뻗으며 한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린다 양손을 주먹 쥐고 아래로 뻗으며 한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 내린다 이거 아니야? 양손을 주먹 쥐고 아래로 뻗으며 어? 이거 짱! 뭐야 이거? I like to walk it 왕쌍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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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쌍 주먹 쥐고 아래로 뻗으며 한 다리를 빠밤 야 이거 보자, 이거 보자 다음 거, 다음 거 넣어갈게요 넣어갈게요 어? 어? 한 손을 골반해 한 손 목 옆에 내가 웨이브를 안 돼 어? 정답 정답 아니죠 그 넌 아른다 그 넌 아른다 넌 아른다 그 돼 aslında 그게 진짜 청량하다 같은 대atholic 제목 흑쌍 이 넌 아름다워 넌 아름다워 이번 마녀 프로그램에서 K-POP 그리고 하늘에서 전퇴폼과 관련된 주인공을 지켜야 하는 K-POP 제가 이거 합니다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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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죠? 그치? 여기 앞에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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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까요? 아니요 사실 걸는 게 좋은 게 아직 아차선도 못했어요 기억하지? 맞아요 아차선 동행권 아니 아차선 많으니까 저번에 도시락 싸주기 했잖아요 그거 시키죠 와 진짜 최악이다 둘 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걸리면 혼자 도시락 싸서 올라가야지 아 오케이 난 진짜 꼴지만 피하자 나도 꼴지만 피하자 나도 꼴지만 피하자 그럴듯하지 않나? 흉 뜨면 됐겠지? 이 손으로 만약에 쓰레기통 같은 거 다 뒤져봐야 되냐? 쓰레기통 너무 단수하지 않냐? 나 진짜 가다가 쓰레기통부터 볼 건데 내 가능성이 없지 않아 끝났다 끝났다 이거 아니야? 쓰레기통에서 짚진 우와 이거 나왔다 우와 야 이거는 야 누가 쓰레기통에 짚진을 숨겼냐 야 쓰레기통에 짚진 누구냐 어? 누가 있어요?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니꺼지 니가 쓰레기통에 숨겼지 일어나 야 야 야 이거 나와 야 야 야 야 야 이리